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커뮤니티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설정은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저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여기에서 내려가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기에서 그 세부 메뉴에서 커뮤니티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설정에 보시면은 자동화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조금 글자를 줄이고 계세요. 새 댓글과 메시지를 자동으로 필터링 합니다. 이것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러한 사용자는 댓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 메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에 표시된다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운영자로 지정하면 그 사람이 댓글을 삭제해도 그것을 내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 사람을 운영자로 설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저의 다른 채널입니다. 운영자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새 운영자의 채널 URL을 여기에 붙여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운영자로 설정하는 방법은 조금 후에 댓글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댓글을 구독자랑 댓글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보류한다고 그렇게 설정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해서 부적절한 것은 글로죠. 그런데 이게 성인된 사용자에 등록을 하면은 이 채널을 지금 제가 등록해 놨어요. 저의 다른 채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두 개인데 그 다른 채널을 여기에 등록해 놨는데 성인하면은 그 검토가 필요 없이 항상 댓글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숨겨진 사용자가 있는데 댓글을 주로 악플 조차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댓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몇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악플을 달기 때문에 제가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에 악플을 달면은 이와 같이 차단당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기록이 남아서 자기의 채널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악플을 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악플 악플을 달 때 이 이 차단된 단어 그 댓글 달 때 어떤 단어를 쓰면은 그것을 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뭐 헐 크크크 웃기네 존나 뭐 이렇게 이런 글자를 달면은 차단시키도록 제가 설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링크 차단은 이 링크 차단은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와 그 URL을 댓글에 달면은 해시태그는 샤프죠. 샤프하고 뭐 글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게 넣던지 혹은 URL을 넣으면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 링크 차단은 해시태그 URL 포함된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메시지는 차단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체크를 해놨어요. 차단하도록. 그래서 댓글에 자기의 유튜브 홍보하는 링크를 건다든가 하는 것은 상관하는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링크를 달고 해시태그를 달더라도 이렇게 설정해 보려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링크 다는 그런 댓글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설정 있죠. 기본 설정에서 댓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댓글을 달면 이쪽에 보세요. 모든 댓글을 허용할 할 수도 있고 저는 두 번째 보면은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로 해 대부분 보류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악플을 달면은 보류하도록 유튜브에 인공지능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검토를 위해 모든 댓글 보류 모든 댓글을 다 보류해서 자기가 하나하나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일이 많아지죠. 그럴 시간도 없죠. 그 다음에 댓글 차단 댓글을 모두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부적절 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 이것이 가장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선택 선택의 추천을 예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로 글을 라이브로 동영상을 올리죠. 그러면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부적절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놨어요. 이렇게 커뮤니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요 할 하는 것은 여기 댓글 있죠. 댓글 여기 댓글 있죠. 여기 여기 가서 그러한 것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 터치해 봅니다. 댓글 터치하면 여기 저희 다른 채널에서 지금 댓글 탄 것이 여기 있는데 요 부분에서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다시요. 요 댓글 상대방이 댓글을 이렇게 달면 요기에 깃발 같은게 보이죠. 요걸 터치하면 이렇게 납니다. 자 보세요. 요 조금 요 요기에 보면 댓글을 달면 제일 위에 보세요. 글자 조금만 해서 보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 스팸 또는 악용 사례 신고 그리고 아주 악의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은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채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팸이나 악용 사례는 악용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널에서 이 사용자의 댓글 숨기기 두 번째 거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매번 댓글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은 댓글을 채널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댓글 숨긴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이 사용자의 댓글 항상 승인이 있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이걸 체크하면 아까 거기에 커뮤니티 설정에서 여러가지 그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용자를 댓글 운영자로 추가 여기에서 이렇게 댓글 운영자로 어떤 사람을 어떤 친구를 유튜브 운영자를 댓글 운영자 자신의 댓글 운영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 그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커뮤니티 설정과 댓글에 관한 주로 댓글에 관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녁 은혜 은혜 을 에이터 서 엔 에이터 은혜 은혜 은혜